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프레스티지입니다. 풀옵션이란 얘기죠 프레스티지 끝판왕이죠 그냥 EQ 중에서도 단종되기 직전에 그런 2018년형 와 그냥 풀옵션 썬루프까지 있어 썬루프까지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가격은 3980만원 3980만원입니다. 자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합니다. 자 여기 뭐 어라운드 뷰도 있겠죠. 점막 화면 있고 여기 레이저도 있습니다. 자 외더도 깨끗하구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습니다. 휠도 관리가 잘 되어있네요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외더까지 문컥도 없이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는 더 많이 살아있어요. 휠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뒷범퍼 3.3 터보 라전이죠. 자 오른쪽 뒤 왠다부터 앞에 왠다까지 라인 쫙 보면은 아우 괜찮아요 좋습니다. 3.3 터보. 터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5.0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3.8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틀려요. 성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내부에 이 3.3 끝판왕은 과연 어떤 옵션이 있는지. 고스토어 있죠. 고스토어 달려있고.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우드. 리얼 우드 말고 이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우드. 스마트 센스 있죠. 스마트 센스.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크루즈 컨트롤.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버튼 시동. 룸미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까지 작동 잘 되고요. 밑에 프로토 에어컨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달려있고. 양쪽 다 온도를 틀리게 할 수 있죠. 전자기어봉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도 바꿀 수 있어요. 스포츠 에코. 스마트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DIS. 양쪽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뒤에 커튼도 있고요. 좋습니다. 커튼도 이렇게 올라와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143,485키로. 14만 키로입니다. 썬루프 찍었나요? 썬루프. 썬루프. 이거 끝판왕이나 디자인팩에 다들 다. 완벽한 프롭션. 완벽한 프롭션. 뭐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뒤에 이 커튼까지 전자식이고요. 전자동이고. 네모 시트. 뒷자리도 네모 시트가 있고. 컴포트 팩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양쪽 통풍 열선이 앞뒤. 앞에도 뒤에도 있어요. 다 달렸어요. DIS에다가. 전동 시트도 있죠. 뒤에. 이렇게 있고. 여기. 요게 이제 끝판왕이죠. 자. 잠깐만. 볼륨을 줄여. 시끄러우니까 볼륨을 줄이고. 요거. 레스트. 이게 끝나는 거죠. 이게. 짠. 그리고 이제 프레스트진. 이 내장재가 틀리잖아요. 요게. 요게. 요게 틀리거든. 물론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에 막 이런 옵션을 다 넣을 수 있는데. 요거는 못 넣거든요. 요거는. 이 차는 썬루프만 추가해요. 나머지 다 옵션이에요. 다 기본 들어가니까. 야. 이게. 이게. 이 회장님 전이가. 좋잖아. 아. 전동 시트도. 이거 골프 치고. 힘들 때. 이제 뭐. 대리. 탁송 기사님. 부르셔 가지고. 뒤에 저렇게 앉아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피곤하면 뭐 그럴 수 있죠. 자. 전동 트렁크 있고요. 트렁크 공간 뭐 굉장히 넓고. 골프치 몇 개도 들어가겠습니다. 3.3 터보. 4륜. 풀옵션. 회장님 차죠. 회장님 차. 대표님 차. 저도 언젠가 이런 차를 타는 꿈을 꾸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탈 거예요. 반드시.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프레스티지입니다. 완벽한 풀옵션이고요. 추가할 수 있는 썬루프까지 다 추가해 놓은 그런 EQ900입니다. 헤드업.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스마트 센스. 자동. 반절절 장치가 달려있는 거예요. 양쪽 통풍. 열선. VIP 시트까지. 완벽한 풀옵션의 EQ900을 14만 원 했습니다. 이 차를 제가 39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